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네요.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여튼 오늘 영상은 거버넌스에 관한 거예요. 거버넌스가 뭐냐? 그냥 통치체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뭔 통치체계를 말하는 거냐? 프로토콜의 통치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어떤 업데이트를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상의와 투표 과정을 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될 거냐 이것도 거버넌스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2022년에 지금 다오의 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오의 해가 되긴 됐죠. 근데 좋은 의미에서 다오의 해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오가 굉장히 비율적이고 이대로는 어떠한 복잡한 프로토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힘들고 제대로 이끌기 어렵다라는 여론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로 여기 제임 서우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오 거버넌스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하고 있다. 왜냐? 유권자들은 모든 결정에 다 참여하기를 싫어해. 왜냐? 이거 일일이 내가 언제 다 공부하고 내가 언제 다 이걸 참여를 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서울시에서 여기 뭐야 용산구 이태원동에다가 할당하는 뭐 2천만 원짜리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투표에 내가 참여해야 돼? 아니죠. 나는 그냥 국회의원이랑 대통령만 뽑고 싶어. 그런 짜잘짜잘한 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다 해야 하잖아요. 이태원동에 무슨 일 있고 어떠한 사람이 살고 사람들 소득 수준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막 듣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유권자로서 모든 의무를 다 한 거야. 근데 난 그런 거 하기 싫다고. 나는 일 잘하는 사람 한 명 뽑아놓고 걔한테만 투표를 하고 싶어. 이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의 차이죠. 나는 그냥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도 뽑아놓고 어, 니 알아서 해. 근데 너 못하면 다음번에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 거야. 이게 바로 간접 민주주의고 다 이제 내가 모든 거 일일이 다 투표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죠. 그래서 저희는 간접 민주주의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돼 있는 성격의 공화국에 살고 있죠. 저희는 대통령은 직접 뽑고 법 만드는 거는 국회의원들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뽑을 때는 그 사람이 나하고 100% 일치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하는 생각이라. 그냥 그 사람은 나를 충분히 대변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내가 뽑는 거죠. 근데 크리프토 세계는 인류가 쌓아올린 이 거버넌스의 진화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 거야. 그 저기 그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가지고 어? 그 소크라테스 죽인 그 그 직접 민주제를 지금 다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 다오라든가 이 토큰을 통한 거버넌스 구조 같은 게 지금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트윗도 포함해서 여기에서 라이도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지금 라이도가 어 뭐야 드래곤플라이 캐피탈에다가 뭐 토큰 세일을 뭐 얼마 할당하냐 뭐 그런 그 거버넌스 프로포즐이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어떤 엄청 큰 고래가 찬성합니다에다가 완전 몰표를 줘가지고 처음에는 99%가 그 토큰 락업 없이 드래곤플라이 캐피탈한테 그 토큰 세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찬성 투표를 던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반대표를 막 던지고 있죠. 왜냐?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이 고래만을 위한 유리한 거버넌스 안건을 통과시켜 줄 리가 없죠. 근데 만약에 라이도에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토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아마도 드래곤플라이 캐피탈한테 그러한 매우 유리한 조건에 토큰 세일이 됐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라이도 얘기를 더 해보자면 지금 라이도가 이제 스테이크 이더 홀더들도 거버넌스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미국 국회처럼 상원 하원의 느낌으로 이제 서로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원 하원과 같은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전문성 있고 효율적이고 조금 더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 사회 자체가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형태를 고안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그냥 이대로 가는 거라고. 요즘에 거버넌스가 더더욱 강조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오다 이러면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회사의 경영 구조 대신 다오가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다오가 회사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식회사의 그 경영 구조로 갈 거라고 봐요. 다만 세세한 디테일 같은 거는 달라지겠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일일이 다 참여를 할 수가 없어. 결국에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해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트윗을 하나 스레드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제 트위터 프로필 보면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지금 보신 이 글을 그냥 요약한 건데 이 스레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건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는 직접 민주제를 다오에서 운영을 하지만 간접 민주제로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응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 간접 민주제로 가는 거는 또 그냥 고래들 좋게 하는 거고 우리 권리 뺏는 거 아니야? 뭐 그런데 사실 간접 민주제가 직접 민주제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직접 민주제에서는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나의 한 표 한 표가 의미가 없을 확률이 커요. 예를 들어서 고래 한 10명이 전체 표에 90% 갖고 있으면 내가 투표해봤자 아무 상관없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같은 제도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중요 보직에 앉혀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상원 제도처럼 각 주마다 상원 의원을 2명씩 줘서 쪽수로 결정되는 하원을 견제하는 시스템 그런 식으로 가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게 기업 경영 구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EO는 이사회로부터 임명이 되고 이사회는 주주가 뽑죠. 그리고 이사회 내부에는 꼭 주주가 뽑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중국처럼 공산당이 들어와서 공산당의 뜻을 강요하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현재 다오의 시스템은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 사회가 이미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수천 년간 진화를 시킨 이 간접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왜 그랬냐면 최근에 트위터에서 조금 놀다 보니까 이 트위터에 되게 강경 비트코인 맥시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스레드를 한번 올려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으로 국가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커티스 야빈이라는 어떤 유명한 정치이론가가 쓴 글을 제가 스레드로 그냥 만들었었어요. 근데 어떠한 분이 이거를 보고 완전 그냥 이거는 개소리다 이러면서 엄청 까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사람이 잘못했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고찰을 해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과연 돈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태만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그냥 단편적으로 이걸 보면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하루에 결제하는 통화량이 더 적어요. 비트코인이 이더보다. 인터넷의 돈을 표방하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상에서 일어나는 거래보다 더 거래량이 적다는 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마켓캡은 거의 한 몇 배 차이는 나면서 실제로 그 위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은 더 적은데 어떻게 이게 인터넷의 돈이냐라는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여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돈으로 쓰여지고 싶으면 단순히 이거를 냅다 그냥 공중에 뿌려놓고 써! 이거 돈이야! 이러면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기술 자체가 솔직히 느려요. 그거 돈으로 못 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쓰면 사람들이 문제없이 이거 상거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문제 상당히 많아요. 유동성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한 몇 년 전에는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저기 뭐야 엘살바도를 이쪽에서만 조금 사용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심점이 없어 비트코인은. 그냥 사람들이 막 탈중앙화의 이데아 이런 걸 얘기해요. 저도 그런 거 동의해요. 이런 기관이라든가 정부에다가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무신뢰를 바탕으로 건멸 저항을 가진 저는 비트코인을 좋아해요. 저는 비트코인을 까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나갈 길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여튼 그래서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갈팡질팡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구심점의 역할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맥스카이저 같은 비트맥시들이죠. 맥스카이저 뭐 앤소니 폼플리아노 뭐 그 뭐야 그 이름 이상 그 뭐야 비트코인 스탠다드 그 책 쓴 그 경제학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은 무조건 뭐 금의 역할을 대체하고 돈이 될 거야 이런 얘기하는데 현실은 오픈시에서도 비트코인 지원 안 하고 비트코인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이거는 돈이 아니야. 그래서 돈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내러티브를 스핀했는데 그것도 구라잖아요. 그 어떻게 그게 가치의 저장의 수단이야. 구라라는 말은 조금 심하긴 했는데 여하튼 그 가치의 저장이라는 수단도 어쨌든 그냥 내러티브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갖다 붙인 얘기일 뿐이야. 그리고 근본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가치의 저장이 아니라 가치의 전송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그 부가적으로 가치의 저장이라는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걸로 사람들이 가치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만든 게 비트코인인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이게 뭐 인플레이션에 저항되는 성격도 아니야. 이거는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적인 성격이 아니라 디스인플레이션의 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그 수치가 줄어드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 또 비트코인의 채굴 수수료가 아니 채굴 보상이 2028년에 피크를 쳤다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연 비트코인의 내려가는 채굴 보상 시장에 뛰어들 채굴꾼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우리는 가져봐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요즘에 많이 받아요. 특히 그 비트 맥시 그쪽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시장 질서가 무조건 비트코인을 뭐 선택할 거다. 뭐 비트코인은 뭐 최고의 화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화폐로 현재도 안 쓰고 있는데 미래는 그게 어떻게 화폐로 쓸 것이며 이런 코앞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러고 그냥 서로 막 으쌰으쌰 화이팅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비트코인의 미래를 너는 정말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커티스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글에서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되고 싶으면은 어떤 거버넌스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은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런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끌고 나갈 구심점이 있으면은 비트코인의 이런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애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비트코인의 현재 상태를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착각을 하고 있어.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냥 이거는 삿도시 나카모토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진 문제를 그냥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답답한 거죠. 저는 문제를 문제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반역자, 비트코인을 버린 놈 이런 식으로 까면서 자기네들 그룹에서 퇴출시켜버려. 그게 대표적으로 니카터라는 사람이 그랬죠. 니카터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트코인이 아닌 그냥 다른 웹3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비트코인 커뮤니티한테 개가했어. 왜? 비트코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거의 종교예요. 종교 거의 그냥 컬트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런 약간 비슷한 종교 비스무리한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인 걸로 착각을 해.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런 모순을 아예 파악을 못해. 그래서 더더욱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한 번 이렇게 현실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현실 파악을 빨리 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제가 방금 말한 니카터 그리고 트위터에 에릭 워린가 여튼 그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배반자일 뿐이야.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에 의하면. 오늘 영상 여튼 되게 뭐 두서없이 말하긴 했는데 요지는 뭐냐. 거버넌스. 크립토 전반적으로 거버넌스가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거버넌스가 가장 필요한 거는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런데 그 비트 맥시 그쪽의 그 저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약간 그 어떠한 것도 비트코인의 코드에 손을 대면 안 된다. 비트코인은 현재 이 블록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어떤 중앙 체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형태가 먹힐 때나의 이야기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변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늦으면 그 변화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인스타라거나 뭐 큰 테크 기업들 중에 이더리움이랑 폴리곤 뭐 게임스탑은 그 뭐야 루프링이랑 그 IMX 거기 위에다가 마켓플레이스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그 상거래 그리고 실제 어떤 디지털 생태계에 쓰이는 프로토콜들을 보면은 그 중에 비트코인은 뭐 거의 없어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뭐 당연히 있긴 있겠지. 그런데 거의 없다고 대부분 다 이더 뭐 저기 뭐 알고랜드 뭐 플로우 이런 것도 쓰긴 하는데 여튼 비트코인은 단순히 어떤 포퓰리스트적인 정치 운동으로만 남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뭐 근데 또 모르죠. 뭐 비트코인의 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뭐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그냥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 왜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안 들어줄까. 왜 나의 이야기는 그냥 어 저기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로 치부가 되는 걸까. 왜 이 사람들은 어 눈 감고 귀 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 이 터널 비전에 빠져가지고 왜 좌우는 못 살피는 걸까. 약간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 여튼 어 중요한 건 거버넌스 그리고 현재 거버넌스가 가장 필요한 건 비트코인. 그런데 그 비트코인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이 비트 맥시들은 그런 걸 거부해.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미래가 있을까? 어 이런 거죠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조금 비트코인 되게 까는 것 같긴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들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살 거면은 비트랑 이더 그리고 뭐 폴리곤 정도 이 정도 살 거예요. 어 지금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음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그 뭐라 해야 돼 이거 잡벅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비트코인이라는 그 한 가지 그 현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몰입을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어 고개를 들어서 주위도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한 번씩 이렇게 어 반성도 하고 어 뭐야 자아성찰도 하고 음 내가 하는 생각에 과연 옳은 생각인가 그런 깊은 생각도 한 번 해보고 과연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인가 한 번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비트코인의 뭐 이런 탈중화화 이런 비트코인이 뭐 시장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거라는 그런 논리를 펼칠 때 뭐 과거 뭐 금 이야기 하잖아요. 막 금은 누가 푸시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그렇게 쓰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과연 그게 진짜 시장에서 저절로 금을 선택한 걸까? 그 금이라는 어떤 그 뭐야 이거 금이라는 그 자산이 화폐로 쓰인 게 과연 그 어떠한 정치적 그 어떠한 뭐 영향이 없었을까? 이 시장이 선택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말에. 시장이 뭔데? 시장에는 정치는 없어? 그리고 시장이 선택했다는 말 자체가 되게 디테일 모조를 다 깡그리 무시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당장 생각나는 거 미국의 그 달러 기축 통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 어떤 뭐 큰 경제적 통합 때문에 특정 화폐가 쓰인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시장이 선택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영향에 의해서 어떤 화폐가 선택을 받는 건 맞는데 순수히 그게 항상 효율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화폐라서 그게 선택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간 사회에 있는 이상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거기에 동반이 되는데 금이라고 그 영향에서 벗어났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을 대치한다고 했을 때 과연 비트코인은 이런 정치 경제적 이해 관계에서 아무 무관하게 그냥 오로지 시장 질서에 의해서 선택 받을까? 그러니까 시장 질서라는 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그거를 되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달러 얘기로 돌아가 보면 달러가 선택을 받은 이유는 뭐다? 그냥 미국한테? 우리 물건 너 미국한테 수출하면 우리 달러 줄 거지? 너 우리가 러시아 소련 몸빵할 테니까 우리 빨리 달러 땡겨줘. 금 너한테 맡길 테니까. 그게 지금 브레트누즈 아니에요. 뭐 여튼 잔소리가 많았는데 여튼 중요한 건 뭐다? 거버넌스 내 생각에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의 쓸데기 없는 이상한 소리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